이번 동영상에서는 절대경로와 상대경로의 차이점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예제를 저의 웹서버를 저의 컴퓨터에다가 설치해놓고 이 예제의 파일, example.1.html 파일을 그 웹서버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html 파일을 저장해놓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이미지가 깨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것이 웹서버가 아니고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저희 웹서버에다가 codingeverybody.html.html 이렇게 쭉 해서 example.1.html 파일을 웹서버에다가 위치시켰습니다. 자 여기 있는 주소는 입력해봤자 열리지 않는 주소예요. 여기 있는 codingeverybody.com이라는 것은 제가 임시로 만든 URL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example.1.html 파일이 자 여기 있는 이 example.1.html 파일 즉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인 거죠. 그리고 이 웹페이지는 codingeverybody.com이라고 하는 서버 컴퓨터 안에 codingeverybody.html.html.httutoria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url-70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html 디렉토리 밑에 example.1.html이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이 웹서버 상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html 수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 html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인상을 갖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제가 웹서버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조금만 더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걸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html을 공부하는 이 맥락에서는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웹서버를 설치를 했는데요.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이 브라우저가 서버 컴퓨터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분석해서 그 요청에 해당되는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브라우저에게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웹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깔려있지만 동시에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아파치 웹서버에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서버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따로 있고 서버는 서버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같은 컴퓨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윈도우에다가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어요. 윈도우에다가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아파치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C드라이브에 비트남이라는 거 안에 보면 아파치2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파치2라는 프로그램의 디렉토리로 가면 htdo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htdoc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떤 파일을 위치시키게 되면 웹서버로 접근했을 때 이 htdoc 밑에 있는 파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웹서버에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코딩에브리바디 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저는 조작을 해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해서 이 코딩에브리바디 닷컴이라는 도메인이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내 컴퓨터 자체를 가리키도록 조작을 해놨습니다. 코딩에브리바디 닷컴이라는 것은 제 컴퓨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슬래시하고 자, 홈.html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htdoc라고 하는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홈.html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 홈.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저 파일에다가 제가 html body hello world 라고 적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htdoc라는 디렉토리에 홈.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 라고 하는 문자 방금 제가 생성한 문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서버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서버는 이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그 웹서버의 다큐멘트 루트로 지정된 디렉토리 즉 우리 예제에서는 이 htdoc라고 하는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로 해서 그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패스를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홈.html이라고 적게 되면 이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홈.html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이 브라우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려우시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coding-everybody-html-tutoria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예제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coding-everybody-html-tutorial 밑에 url-70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htm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example1.ht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에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코딩-everybody-html로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이 디렉토리로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url-70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입력합니다. url-72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html이라고 입력하면 자 이렇게 디렉토리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example1.html 1.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이 example1.html이라는 파일을 웹서버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웹페이지 안에 있는 여러가지 생활코딩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화면상에 출력하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각각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절대경로가 무엇이고 상대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상대경로가 있고 절대경로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상대경로 첫번째 자 imgsic라고 하는 img 태그를 이용해서 src는 소스죠.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오는 값에 값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imgsic하고 땡땡 이미지 슬래시 로고.png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은 example1.htm의 파일입니다. 그런데 example1.htm의 파일에 부모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에 이미지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부모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클릭하면 부모가 됐죠. 그럼 이 부모 디렉토리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있잖아요. 디렉토리죠. 그럼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로고.png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 점 슬래시를 하게 되면 현재 example1.html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현재 이 디렉토리죠. 이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게 점 점 슬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 점 슬래시를 하게 되면 부모로 가고요. 거기서 슬래시 이미지라고 하니까 이미지 디렉토리로 온 거죠. 그리고 슬래시 로고.png라고 하니까 이 파일을 가리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예제를 바꿔서 뒤에 있는 부분은 같은데 앞쪽에 땡땡이 두 번 오는 것과 한 번 오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한 번 땡땡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html이란 이 디렉토리 안에 현재 이 example1.html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로고.php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점이 두 개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에 이 문서의 부모 디렉토리 문서가 속해 있는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가 점 점 두 개고요. 점이 하나면 이 문서가 속해 있는 디렉토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미지라고 적게 되면 점 슬래시를 적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절대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경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슬래시 코딩에브리바디 언더바 html 언더바 튜토리얼 슬래시 url 언더바 jessy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슬래시가 오게 되면 앞에 점 점이나 점이 없이 그냥 슬래시만 오게 되면 현재 이 문서가 문서의 가장 상위 디렉토리 보통 그런 것을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는데요.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example 원점 html 파일에서 가장 상위 디렉토리는 htdoc라고 해서 우리가 이 수업의 초입에서 살펴봤던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다큐멘트 루트를 루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하게 되면 그 루트가 되는 것이고 루트 밑에 있는 코딩에브리바디 언더바 html 튜토리얼 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url 언더바 70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라는 디렉토리 밑에 로고.png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대 경로를 통해서 어떤 리소스를 식표라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은 그 앞에다 url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갖고 앞에다가 url을 붙여주게 되면 이 리소스는 어떤 현재 웹페이지가 어디에 어떤 서버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때 상대 경로를 쓰고 어떤 때 절대 경로를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 맞출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예제 부모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한 거를 먼저 보면 자 여기 제가 url71 under-71 라는 폴더에 html라는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를 카피해서 다른 디렉토리를 이동했을 때 상대 경로를 쓰게 되면 이 example1.html의 이미지라는 디렉토리와 서로 상대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 html이란 폴더를 어디에다가 옮겨놔도 참이 되는 것이죠. 왜냐? 상대적으로 리소스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절대 경로를 어떤 때 쓰냐면 여기 있는 이 example2.html 여기 example1.html 이 파일을 어디에다가 위치시켜도 이 파일이 참조하고 있는 그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경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절대 경로로 앞쪽에다가 도메인을 쓰게 되면 이 파일을 어떤 서버로 어떤 컴퓨터에다가 갖다 놔도 그 파일이 참조하고 있는 리소스 즉 이미지가 도메인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로는 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는 문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우리 example1.html 이라는 이 문서잖아요. 이 문서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 경로를 쓸 것인가 절대 경로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